김지호 형제님이신데요. 제가 장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.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? 이러니까 정말 소개할 것은 참 많지만은 다 할 수는 없고 죽금교회의 지체라는 그 외에 그 외에 더 훌륭하게 소개할 것은 없다.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우리 김지호 형제님 나오셔서 사명과 또 한국의 두 곡을 해주실 건데요. 우리가 한국 끝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살짝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앵콜 앵콜 해주시면 그 다음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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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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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